아빠가, 아빠가 요리가 잘하시긴 잘하신다. 그러니까요. 그때 된다 또. 청주 백종원이에요. 진짜 잘하시네, 빨리 빨리. 척척척하시잖아요. 이야, 기가 막. 이 정도면 하셔야겠다. 기가 가능하시네. 뭔가 바뀐 것 같아. 아, 진짜 씨. 왜, 왜, 왜. 왜. 아, 진짜 씨. 이제 놀 자리를, 놀 자리를 만들었었는데. 뜨거운 거 이렇게 들고 오셨는데. 왜. 아, 찌개나 그 뻔히 알면서. 아, 답답하네. 걷다 놨잖아, 이거. 벗진대. 아... 아... 어... 또 뭐가 불만인데, 지금. 이 땜에 다 두 번씩 하게 되잖아, 내가. 아하... 내가 뭐 했는데, 지금.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. 그런데 사실은 어느 포인트에서 화가 났는지를 모르는데 제가 거기다 어떻게 맞추겠냐고요. 하... 아... 아, 미치겠다. 하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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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